희균입니다. 다 들어가! 자, 찍어주고! 다시 한 번 정혜인에게. 막아야 돼, 붙어야 돼! 정혜인, 석이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형진! 자, 다시 한 번 석이. 살려냅니다. 문지인, 석이, 경서. 정혜인이 벗어냅니다. 정혜인 선수가 지금 수비하는 데 급급한 게 액셔니스타의 문제인데요. 다시 붙여, 붙여, 붙여. 그냥 붙일 거야, 그냥! 그냥 붙일 거야! 경서야! 경서! 경서! 너 들어가! 경석이 콤비. 골문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 민서! 석이! 석이! 스콜피언킥! 스콜피언킥을 보여주는 석이! 이야, 거의 소화코스 같은데. 자, 석이 선수 오늘 뭐 하나 묘기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잠깐 뭐 한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뭐야? 정갈인 줄 알았어! 우와, 태권비. 잘했어, 서학이야! 그래도 이채영 골키퍼가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골키퍼가 저렇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액션이 스타는 괜찮습니다. 액션이 화이팅! 액션이 집중하자, 올라가자! 액션이 올라가요! 자, 이채영. 빌게 던졌습니다. 서문탁! 민서 거, 민서 거, 민서 거, 민서 거 같이! 민서! 헤딩 패스! 석이! 석이! 아, 페인팅 보세요. 자, 이영진! 문진! 빼줘야죠! 문진! 티로, 티로! 자, 금수길 잘했습니다만 민서! 선진합니다. 평소! 서문탁! 아! 벗어납니다. 미안, 미안! 발라드팀 선수들이 오늘 정말 극대화된 패스앤무브를 하고 있어요. 자,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 액션이 스타일. 킥인! 자, 이영진! 언니, 언니! 다시 한 번 압박 들어가는 석이! 자, 전방 타이트하게 압박하고 있는 경석이 콤비. 자, 압박하고. 어, 전방 압박 강하게 들어가는 경석! 경석이 듀오의 전방 압박이 오늘 매섭습니다. 액션 화이팅! 얘들아 수비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자, 경서의 킥인이에요. 민서 들어가, 민서 들어가, 민서 들어가! 경서! 자, 경서! 자, 경서! 자, 경서! 오, 다리 미스! 석양! 이야, 석이! 와, 석이! 고! 와, 석이! 고! 와, 이게 뭐죠? 나이스 플레임이다! 작아도 다 된다니까요! 완전히 나가는 볼로 봤는데 석이 선수 발끝 감각 대단하네요! 서커스 트래핑이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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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석이가 저걸 살린 게 미친 거야. 저거 못 살리는 거야, 저거. 아니, 왜 메시가 미국이었고 여기 있어. 어? 왜 강화해? 메시가 강화도 강화했네, 지금. 미국 가야 되겠네, 지금. 나 once would such a long time. 나 예능을 안고는 돌아가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 중에서 다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그 중에서 다다니는 다다니라는 자가 돼. 아이고. 아이고.